인권의 날 12월 11일은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우리 세계인권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제정된 것이 참 마음에 슬픕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 때문에 세계인권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제정된 줄로 압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자기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살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꼭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살 권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전체에 보시면 이 고아와 과부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소외계층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를 거론하셨고 또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여러 많은 가난한 계층들 소외된 계층들을 예수님께서 신이 살피신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을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가운데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외계층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는 빈곤계층이 얼마나 많은지 절대 빈곤자가 우리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약 20% 가까이가 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권리를 우리가 인정해 주고 또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권을 보장하고 또는 인권을 잘 유지해 나가도 우리 특별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보면 흔히 말하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많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어긋난다고 말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그 성경적인 대로 찾아가는 것이 또한 교회의 본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권을 잘 보장하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성경적인 인권을 우리가 잘 보장해 주고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우리 어리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병들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질병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인권을 유린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인간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고귀함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인권의 기관입니다 인권 주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교회는 이미 인권을 가장 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키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인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원리대로 인권을 잘 보장하고 또 인권을 지켜주고 또는 인권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소수자를 위한 인권을 잘 보장해주고 우리 성경적인 인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